아우 수비 두 장 강화 엘리트 풀 엘리트 풀 엘리트 그러면 상점 가야돼 까짓 거 가지고 구르기 규제 피칼즈 단부사 연고 총공격 똥공격이 따를땐 몰라도 골치거리 버리면은 되게 짜증나는데 맹독 불격 흐음 표창을 쓰지 못하는 불격 비타 불격 똥공격 비타도 되니까 비타로 가 똥공격특 비타버림 아 튕겨내기 라가블린 나 머리 또 날라갔어 대머리 오징어다 흐리트 흐리트암 똥공격 강화가 나왔을까 아이 상점 진짜 에잇 채 아잇 골치거리 압도 신경독 얼알 전략가 제비 전략가 제비 이즈 6 숙 칸 2 2 아니 말음새 독바르기 독바르기 독바독바독바말음새 독바보다 말음새가 더 센 것 같은데 모드가 물이 빨라져봤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똥공격이 기가 막히게 비타를 버린 덕분에 어지러움을 한잔 태울 수 있었다 과일조사 강화 땡겨도 되지 않을까 근데 포션이 없네 예 뚜비 모드는 자체에 즐거워합니다 낮에 봐도 잘 수 있는 강력한 중괄호 채널 아드 작도 아드 작도 아드 작도 아드 작도 아드 작도 아드 작도 아드 받다 주시봐 아드 작도 아드 작도 아드 작도 트롤라벳 음 괸전 플라잉니 탈출구 좋네요 저열 후구구죠 잘 떴어요 엘리트 가볼까 탄성 플라스크 불 저유물 저유물 아니 저유물 맨날 나와 마블이 전광석화 설치 설치 쓸까 강화할 수 있는데 마름색 가시 연계 너무 좋고 프레츄 아 꼬대 포션 하나 들고 갈 것 같다 흠 음 구르기 유독가스 유독가나서야겠다 달놀림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영차 음 포르기 하하하하하 우유 그 레리 그 레리이프트 에이 그 레리이프트 I don't know name. Anybody... 응? 저 유블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 잔수왕불. 아, 황금... 아이, 저 이벤트 너무 거지 같다, 진짜. 아... 탄성 플라스크 이펙트 빨라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딸이 걸기. 나 제거 안 되는구나? 괜히 왔네, 여기. 제거... 될 줄 알고 왔는데... 신경도... 고개 다 집을까? 고개 다 집을까? 고개 다 집을까? 소거. 네, 이리와 이펙트. gor利하게 가고 идти. 없으니까 성은 물을까? 너무 맛있다. 지나도 안 되는 거지? 아우, 왜 이렇게 아프냐. 제비 같은 거.. 어? 제비 좀 더 숙독했다. 다리걸기 남겨놓을걸. 아니, 잡, 잡을 줄 알고 대충 했는데. 아아. 자, 능지처참, 시체폭발. 영포스트들 설치입니다. 시폭 능지에, 시폭 능지에. 시, 능, 시, 능, 시, 능, 시. 시, 능, 시, 능, 시. 시, 능, 시, 능, 시, 능. 시체폭발. 능지처참. 음. 아유, 그 요물 설명 감사합니다. 시폭. 시, 폭. 아, 시폭하자. 어. 스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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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돌이냐, 스네코냐. 스네코 프레체. 현돌. 탈출구 삼코. 설치 삼코. 음. 대충 보스 가면 깰 수 있을 것 같애. 불 많이 보면서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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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 . 오. 오오오오오오. 잘못 눌렀다. 오. 잠깐만. 아 팔 댐. 슩. 흐릿한 보스 뭐하지. 노누댕카. 흐리타임까진 좋은데 발돌리면 안 나오나? 이거 조금 전투도 조금 더 하긴 해야겠다. 와 여기서 풀덤을 때리네. 아니 미신 현두미색 정신 나갔네 얘네들 시체 폭발이 귀재피 체력 회복하자. 허미 산턱까지 에이 뭔 아니 아니 좀 진짜 아 미쳤나봐 얘네들 사일런트를 살려주세요. 점점 또 발돌림 많게 돼가는 것 같은데 승천 오르면서 대단원 일단 튕겨내기 쓰고 비타방당 잔상망단 잔망 아아아아아 아니 또라이 같은 놈들 꺼져 좀 야 미쳤나 얘네들 제비 엘리트 갈까? 아니야 나 안 갈거야 아아아아아 힘든 애들 사라온다. 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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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깨나 이거 못 깨나 이거? 웬 가면 왠 가면 팔돌림 드디어 나왔다 학도 나왔다 근데 약화 걸 수 있나 이거? 약화 걸 게 없네 약화 걸 게 없네 아 신경도 무력화 밖에 없는데 그래도 학인가 학 갖다 줘 실명 조금만 cosmos 산 자연 산 산 peninsula 참 anja terrorism 신 으윽 으윽 안 되요오오오오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오오 제비 고개 다 어디갔냐 야 왜케 힘드냐 이거 현돌때문인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이거는 진짜 못 깰 수도 있겠다 아 내 귀집고 발돌림 드디어 나왔다 2번 탑만 막으면 될거같은데 휴리탑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깼네 어우 힘들었다 승천보드 12단계야 이건 엘리트 안잡고 쫄보처럼 달렸다 후반부에 종이학 나와서 살아내 엘리트 안잡고 쫄보셨나요? 엘리트 안잡고 쫄보셨나요?